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새아침다육에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새아침다육입니다 창세트 구성이고요 이쁜아이들로 해놓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트 구성이고요 한세트에 65,000원입니다 다스나이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실게요 아라베스크 요거는 중품 이상으로 좀 큼직한 아이입니다 아라베스크 하나 있고요 폴로리디티는 아니고 폴로리드 만원짜리 하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폴로리드 스텔라 스텔라는 비싼 아이 아시죠 작아도 3만원 이상합니다 베르하임 베르하임 베르하임도 처음 보는 아이고요 레드콘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다이고요 65,000원에 65,000원에 나갑니다 2번 보실게요 2번에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링고스타 하나 있고요 링고스타 잘 키우면 주피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핑크다이아 이쁘죠 핑크다이아 방울복랑금입니다 복랑금 하나요 2번에 슈팅스타 여기 자구도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다섯다이 2번입니다 2번 3분 보실게요 3분에도 이런 아이들 워아인이 하나 있고요 프러포즈 프러포즈 레드 이렇게 피묵 들었어요 요아인은 여기에 워아인이 또 하나 있네요 잠깐만요 3번에 프러포즈 레드 하나 있고요 베르하임 먼디입니다 먼디 샤론 스톤이고요 이렇게 다섯다이아입니다 자 65,000원이고요 아 4번 보실게요 4번에 오렌지 에본입니다 아이는 오렌지 에본이 하나 있고요 아도니스 아도니스 스텔라 링고스타 하나 있고요 어이 깜짝이야 원정 길바입니다 여기 길바 하나 있고요 이렇게 다섯아이 자 자 이거 몇 번이라고도 안 써진 아 4번 예 4번입니다 4번 65,000원이고요 아 5번 한번 보실게요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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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 없는 아이는 이름 없는 아이가 있는데 자 슈팅스타입니다 이거 아주 잘생겼죠 예 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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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고요 베르하임입니다 베르하임 베르하임 이제 5번 보셨죠 이제 아 6번이네요 6번에 자 6번에 아 유토피아 유토피아 하나 있고요 시팅스타 입니다 자 뭐 아니니 마디바 하나 있어요 마디바입니다 라자아가 금이네요 이거는 금 자 이렇게 다섯아이 예 6번입니다 65,000원에 6번이고요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 퍼플샷이고요 요 요 링고스타입니다 예 링고스타 어 요거는 어 핑크 다이아 핑크다이아 하나 있고요 자 먼디입니다 요거는 먼디고요 어 폴로리 DT 2도짜리 이렇게 있네요 자 7번입니다 7번에 65,000원이고요 자 7번 8번 보실게요 8번에 유토피아 아 유토피아 하나 있네요 요거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하나 있고요 아 스텔라 스텔라 자 11아이 방울 방울 봉랑 검입니다 베드하임 자 이렇게 다섯아이가요 요건 8번입니다 8번 자 8번 65,000원에 나갑니다 9번 9번 자 9번 한번 보실게요 9번에 요거는 이름이 없네 이름 없는거 SP 하나 있고요 링고스타입니다 요거 자 링고스타 주피트 닮은 아이 요거 아이니 하나 있고요 슈팅스타입니다 요거는 파플샷이고요 요렇게 다섯아이입니다 다섯아이 65,000원에 9번이 되겠네요 9번 아 10번 한번 보실게요 10번에 10번에 요런 아이인데요 자 아라베스크입니다 이거 큼직하고 좋죠 큼직한 아이 아라베스크 하나 있고요 링고스타입니다 자 링고스타 외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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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또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아이 하나 있고요 레드콘 자 이렇게 다섯아이 아 10번입니다 예 10번에 65,000원 자 65,000원에 나가요 아 11번 한번 보실게요 11번 예 먼디입니다 먼디 샤론스톤 하나 있고요 스텔라입니다 어 길바철화고요 길바철화 파이어필라입니다 여기는 파이어필라 자 이렇게 다섯아이 아 11번입니다 11번 아 12번 한번 보실게요 아 자 12번에 아라베스크 하나 있고요 아라베스크 입니다 파블로 로즈 파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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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스타 제이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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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복랑금 입니다 방울복랑금 예 요거는 먼디고요 이렇게 다섯아이 12번에 65,000원에 나갑니다 65,000원짜리 자 13번 보실게요 13번에 에보니 에보니 하나 있고요 여기 있는 길바철화입니다 길바철화 핑크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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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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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울 하나 있고요 이렇게 다섯아이 자 13번입니다 13번 14번 보실게요 14번에 65,000원 몼디 몰리 몰리 마디바 그리고 블루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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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이름 없는 아이네 또 네 먼디 이렇게 다섯아이고요 자 다섯아이 14번입니다 14번 65,000원이고요 15분 보실께요. 15분에 엘리자베스 퍼플샷입니다. 웰브르 하나 있어요. 레드콘 2두짜리구요. 아까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피멍 뭐라고 했는데 이쁘네요. 이렇게 다섯 아이입니다. 65,000원에 15번입니다. 16번 한번 보실께요. 16번에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레드콘이 하나 있구요. 요거는 몬딴이요. 끝이 이쁘네요. 몬딴이요. 아리아나 아리아나데요. 이런아이도 있네요. 폴로리디티구요. 폴로리디티티티자가 맞나. 이런아이. 아라베스크구요. 이렇게 다섯 아이입니다. 65,000원에 16번입니다. 자 16번. 예 오늘 새아침 다육에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16번까지 있네요. 창세트 구성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